자 이번에 저희가 네돈네튼으로 시도할 차량은 바로 이 BMW M4 차량 이 차량은 제가 2014년도 쯤에 출고를 하고 한 1, 2년 굉장히 재밌게 타다가 갑자기 3열차나 이런 큰 차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약간 등하시했던 차량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하차하리가 2014년에 나온 차량이지만 이것만 바꾸면 현재 패드된 차량 하고 티가 안 납니다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조금 비싸 물론 차 가격이나 아니면 수입차 어떤 수리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 차량이 한 6년 됐지만 이번에 완전히 바뀐 주둥이가 큰 그릴이 된 완전 신형 말고는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페이스리프트 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가 나올 때부터 저는 솔직히 조금 불만이었던 부분인데 이런 데는 LED예요 전조등도 완전 어댑티브 LED고 여기도 LED 근데 여기가 전구야 깜빡이는 못 켜겠어 그리고 후진도 전구야 브레이크도 전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LED를 넣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뒤에 따라온 애들이 형님 깜빡이 전구예요 그러길래 아 그럴 리가 그랬더니 전구더라고요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LCI 버전부터 여기에 전체 LED가 들어가고 후진등도 LED고 깜빡이도 LED죠 이거를 우리 하차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뭐 한 150, 60만 원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20% 할인 기간이래요 그래서 한 130여만 원 정도의 이 양쪽 두 개를 정확히는 네 개죠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그리고 제가 뭘 차를 사거나 아니면 튜닝을 하려고 하면 일단 1순위로 말리기 바쁜 하차리가 추천한 이 테일램프 테일라이트 네 파츠 얼마나 다른 모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타고 있는 BMW M4 컨버터블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약간 있었던 차를 우리 하차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테일램프를 신형으로 신형은 아니지 페이스리프트로 저희가 바꿨었죠 한 가격은 1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도이치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AS도 된다고 합니다 테일램프가 AS나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타고 다니면서 뒤를 볼 것도 아니고 저는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불이 켜졌을 때 과연 바꾼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화차리는 좋다고 하겠죠 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3명 후에 선생님이 4명보다 산하기에 1년 전액이 3명으로 1년 전액이 4명으로 räume상 1년 전액은 4명으로 100만 원 정도 2년 전액이 4명으로 1년 전액은 5명으로 9명으로 1년 전액은 5명으로 2년 전액이 4명으로 이건지 어디 엠포에 전부요 아 이제 전부 안 보이니까 어때요? 오 확실히 달라요 다른 사람 하겠지 당연히 하죠 방어 보니까 더 예뻐요 깜빡이랑 호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와 명벌감 깜빡이에 예쁘다 예쁘다 너 막 나한테 주입시키는 것 같아 아니에요 좋다고 하네요 하차리가 아니 이 가격의 차가 무슨 전구는 전구야 말단대 그쵸 아 그 정도야? 후진이 탐날 정도야? 나는 원래 차가 바뀌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한 140 정도인데 값어치를 한다? 320에 달 수 있나요? 320도 있어 참고로 32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해요 아 잘만하지 아 이뻐지는데 차가 아 그 정도야? 응 하차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별로 느낌이 안 하는데 얘가 부럽다 그러니까 3시리즈 오너가 부럽다 그러니까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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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넣으려고 했는데 저 앞에 문 열려 있는데 세워놓은 노매너 차는 뭐냐 저거 차는 저기다 어디로 넣을지 몰라 자 이번에 저희가 내던 네틴 으로 시도할 차량은 문을 닫아야 되나 완전히 꺼야 돼 완전히 과연 140만원이 뻘지시겠지 어떨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5년일다가 잘 살게요 아 그래 오케이